, 그 점.. 그 점수를 채워야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 근데 핵을 많이 맞아서 그러면 점수를 계속 떨고 어떻게 되지? 그것도 그러네. 그걸 이겨내야 되나? 그건.. 그건 운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학교쪽의 사람 개많아, 학교쪽의 사람. 아파트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 아파트에 사람 없는데? 어? 없다. 어, 아예 없다. 학교 근처꺼부터 먼저 모여있다 학교에 있는 사람 개많어 인싸들 일진들 개많네 아 낙하사 또 걸렸다 옥상낙하 시도했구나 싸운다 벌써 어이구야 열심히 싸우시네 학교 옆에 벅이 있네 저 벅이 제가 가져올게요 어 나 쏜다 나 쏜다 야야 튀어 튀어 돌아와 돌아와 안전제일 귓볼 스쳤다 아 맞다 나 그것도 맞다 요번에 배그 대회에 있었거든 우가우가 배그 대회에서 핵 썼다 누구 어? 거짓말 진짜로 나 그 영상 봤어 아 수준 CX 아 근데 졸라 티나 진짜 개 티나 나름 자기는 티 안나게 안하고 쓴거잖아 그래갖고 티 안나게 하는게 하려고 뭐랬냐면은 쏜 다음에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고 왜? 왜 흔들어요? 그거 원래 에임 반동이 있어야 되는데 반동이 없는거야 아 진짜 절대 반동이 아예 없는거야 고수들도 조금씩은 위아래로 조금씩 다다다다 흔들리잖아 근데 아예 가만히 있어 그냥 아휴 관심해라 아 개웃겨 정지당했어 정지당한걸로 하는데 정지 뿐만이 아니라 고소먹어야 되는데 그런애들은 범죄야 그거 범죄 진짜 아 근데 회사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그거 손에 엄청날텐데 이스포츠 이스포츠 물올리는거야 칼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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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뱁팔 쓰고싶은데 요즘 저격이 재미있냐 어 뭐야 형 저거 이상한건물 이상한건물 봤어요 해우소인데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해우소 이거 저 아파트에 원래 아파트에 원래 그거 하나 있잖아 아 그래요? 어 빈 해우소 아 저거 처음없어 아 진짜? 로딩이 안된 건물같은거에요 저기 텅텅 비어있어 문도 없고 아맞아요맞아요 뭐지 여러분 저도 사실 석궁이기입니다 석궁 사용할게요 신고하세요 죽지마세요 죽지마세요 왜 재밌는데 개모토 재밌는데 흠 흠 흠 흠 저 학교앞에 있는 버기 분명 학교에서 다 싸워놔야되 저거 먹으러올텐데 분명히 바퀴 날릴까? 아니요 저걸 죽인거죠 저걸로 탈오는걸 음 그러려면 배율이 수급이 침법원 저 8배율있어요 오 좋아 좋아 총있고? 뚝배기가 없긴한데 아파트 탈점은 나오겠지 아 그리고 더 웃겼던거 핵인사람이 맞죠 핵인사람이 쌌다? 쏠때만 쏘서 죽일때마다 짤짤 컷컷 막 이러는거 너무 웃겨 아 뭐 스쿼드였어요? 아 뭔가 존나 진지하게 하는거 같은 느낌을 주려고 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 그니까 핵이니까 핵이니까 사실 누구 죽이는거 일도 아닐거 아냐 그쵸 어 근데 막 연기한다고 급식일거 같은데 어린놈일거 같은데 어 약간 어려 보이긴 하더라 그 정도의 사고방식 밖에 안되면은 어린놈이야 사실 멍청하거든 지금 내가 당한게 아니니까 웃고있지만 내가 거기 있었으면 개빡쳤겠지 아싸 사배율 어린놈인거 같은데 굉장히 근데 5mm 너무 없다 5mm형 몇발있어요? 나 5mm 장전하고 50발 어 죽다 별로 없네 30발 아파트 어디아리 아파트 털었지? 탈다보면 나오겠지 뭐 masking плат는지 부단 Kenny acja 짠 짠 아 컷 우리 대화가 오프라인 대회지만 오프라인 대회가 오늘 온라인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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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튕김 튕김 나 바로 제작할게 여기서 튕기네 파행하고 있는데 처음 튕겨 처음 튕겨 본다 방송중에는 다 튕겨 있나 네 네 제작할게요 금방 터미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터미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터미곤이 죽다는데 왜 이렇게 먹을게 없어 이거 캔슬 누르면 어떻게 돼 기회 한 번 더 안줘 캔슬 누르면 끝이야? 기회 없어? 와 무섭다 캔슬 캔슬 한 번 누르면 리얼리 캔슬 한 번 더 떠야 되는 거 아니야? 실수로 잘못 들으면 어떻게 해? 저것도 에임이 중요한건가? 그럼 저 혼자 남겨지는거지 저것도 에임이 중요한건가? 잘못 들으면 큰일나네 흠 학교쪽 아직도 싸운다 아 됐다 나 왔어 왔어 학교쪽 아직도 지금 총소리 많이 나요 아 쩌버기 말한거 니가 본 버기가 저거구나 학교랑 아파트 사이에 있는 버기 어 저거 타러 오겠네 저 근처에서 되게 빨까요? 바퀴 날려놓으면 깜빡깜빡거리나? 바퀴 날려놓으면 깜빡깜빡거리나? 깜빡깜빡거리라고 보여요 사실 보여요 근데 바퀴 같은거는 기울어져갖고 혹시 탄 상태에서 못 맞출까봐 예예 바퀴 깜빡인데 지금 그때 아 그치 2명이었으면 웬만하면 아파트 파밍 아파트 파밍 어디 어디있어? 니가 4개 다 했어? 나 4개 다 했어? 나 2개밖에 안했는데? 아 그래요? 이 집 안탠거 같다 집 제가 있는 집 안탠거 같다 아니 거기 내가 털었어 거기 내가 털었어 정가운데 아 오케이 여기다 그럼 아 저기 갈게 나 아파트 단지 관리실 집 먹었어 먹었어 어? 문은 왜 다 써있어? 제사 나왔어요 관리사무소 집 여기 같이 털어요 제가 1층 털고 있으니까 아 이거 엎어들어야겠는데? 아 엎어들어야겠는데? 총알이 너무 없어요 나 총알 조금 수급해 도와줄게 5mm 나왔다 30발 나왔다 바닥에 어 5mm 여기 또 있다 어 개꿀 5mm 또 있다 또 있다 나 200발 넘었어 오 나이스 나이스 그럼 저 한 50발만 주세요 50발만 주세요 50발만 주세요 저 내려갈게요 파밍 끝? 네 끝 옥상까지 끝 오케이 이 레벨 갑바는 없나? 아 봤는데 아까 어디서 소염기 소염기나 파츠 그 총 2배다는거 없지 네 저도 없어요 고기 어디갔지? 보기가 여기가 아닌가? 오 필요한거 대탄 뭐 이런거 대탄 필요해요 대탄이랑 총 앞에 나는거 어 거기 저기 어 있네 있네 저거 보기 보기 아니야 저거? 보기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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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말고 다른 차 타면 어떡하지? 가보자 한번 그래 가 기어가는거 봐 스톱이다 총알이랑 대탄 좀 주실래요? 약 저 013 아 031 나 1 0 4 1 0 4 충분하네 그럼 3 1 0 5탄이랑 대퀵이랑 대퀵 그리고 수직순자이 필요없음? 어 네 있어요 이건 이리로 올텐데 여기 안전지대 아니라서 애들 이거 타야지 캣터피 오 좋다 어? 졸만해 아 확인 보인다 3명 킬인데 지금 저기 멀리 쏘고 있었어요 얘가 근데 얘가 누가 잡았다 아 잡았다 왼쪽 아래 킬로고 나왔어요 아하 야 파악이 빨로? 얘가 지금 저기 어디야 저기 애니 방향 쏘고 있었는데 애니 방향 쪽 어 뭐 안주어지냐 왔어 왔어 도점기다 5탄 개 많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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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 먹었다 얘 갑갑 10레비야 1레비네 여기서 애니 방향에서 보고 쏘고 있었거든요 얘가 이 쪽 보고 그 시체를 찾자 그쵸 이쪽에 킬로고 떴어 왼쪽 아래 얘가 죽인거 이쪽이었는데 저 버기 갖고 갈까? 아 그러세요 그러세요 음 버기 갖고 갈게 저 찾고 있을게요 네 저 데킥이에요 얘가 누굴 죽이자마자 우리가 죽였어 나 대용량 퀵 드로임 저도 데킥 향이 준거 같고 어딨지? 파트는 끝난거 맞나? 아파트 낸다 학교는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주변 천천히 돌아볼까? 차기장이자 온다 근데 집에 있는 애서 온건가? 창문 깨져있나 보자 안 깨져있는데 창문 어디있지? 얘가 분명히 누구 죽였는데 어 뒤에 차온다 레톤아 오른쪽에 여기 여기 오른쪽 일단 탈래? 저거 쟤네도 멈출거 같은데 왼쪽 앞에 여기서 한 이쯤? 노란색깔 핑? 저쯤에 차 있었어요 나 안보여 나 안보여 니가 운전해 앞에 아 펜색다시야 어 뭐지 이거? 여기서 195방향쪽에서 방금 레톤아 지나갔는데 멈춰있는지 봐야돼요 아 없겠나 보다 없다 없다 차 두대 탈까요 그러면? 제가 방금 탈게요 응? 다시야 두개 타는게 낫지않나? 다시야 두명? 그럼 다시야 타자 거기 쓰레기차 아니야 거기 니어머를 멈춰주세요 아까 레톤아 여기서 지나갔는데 얘네가 어디로 갈려나? 나는 범인이다 저있다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이거 맞지않아? 맞아맞아 이거 맞아요 맞지? 숨어있겠네 여기 좀 아까 붙어야될거 같은데 어 차타고 붙자 열린다 문 열렸다 차 뒤로 오케이 나이스 사막 나이스 와 좋아좋아 나는 범인이다 아싸 가빠도 별로 안달았네 개꿀 난 지금 학교에서 살아나왔다 미친데 엎드린사람 알아보는 꿀팁이요? 그게 어떻게 보냐면요 약간 주변 주변 지형이랑 하나가 안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좀 풀어야되지 내가 평소 보던 느낌이 아닌데 라는 느낌이 많이 하다보면 좀 보여요 그런게 있어요 일단 엠포 풀파츠 나 뚝배기 맞은거구나 피 왜케 많이 담아했네 뚝배기 저거 제가 쓰던거 2렙 3거 있는데 반대쪽 시체에 아 근데 3툭이라서 별로 안달았어 스나없어 얘네 스나없으면서 스나파츠 갖고 나있냐 저도 버렸어요 그래서 다 총알 충분하고 약 521 나 117 117죠 드릴게요 야 어 이거 드링크 좀 먹어라 오케이 됐다 오 레토나 생겼네 이거 우리 이제 다샤도 있고 모르잖아 아마 이제 뭐 필요한거 어 성광아 이거 왜 왜 날 쓰지도 않으면서 갖고 다녀 학교 학교 엄청 많이 내렸는데 거기서 살아나온 생존자들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린다니 하하하하 불쌍 불쌍한 놈들 운동복 상의는 없나 얘 운동복 바지는 바지만 있냐 바지 안 이쁜데 상의 없나 이거 노란 어 개촌스러워 씨 뭐야 저거 학교 체육복 같애 어 가까운 이제 개촌스러워 가자 어디로 가지 공격 에일지 옆에 거였까 지하철 아 대탄 끼고 있다고 레알 이거 대탄이야 어 그러네 나 대탄이야 아이 제가 죽어볼게요 제가 죽어볼게요 대탄이랑 대킥이랑 얼마나 차이란다고 죽어볼게요 죽어볼게요 대킥이 여기 없고 여기다 찾아 없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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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자기장에 걸쳐서 갈까 어떻게 갈까 아니면 쭉 들어갈까 하밍은 끝났는데 그럼 존버해도 돼 그럼 걸치는게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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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왼쪽에 레토 또 있다 저 레토가 갈아탈게요 어 그러네 걸치자 걸치자 걸쳐 저에요 총소리 저에요 음 악기 까게 뭔총이야 소리 엄청 작은데 딱 네 네 착권이 이렇게 작은거 건축을 어 코앞에 있는데도 잘 안들려요? 코앞에 있는데도 잘 안들려요? 코앞에 있는데도 나 대퀴 아 맞다 어 차소리 330방향 왔다 내려간다 응 아 두 대 맞췄는데 뭐야 졸라 빠른데 달리기가 그러니까 달리기 되게 빠른데 도핑 상태인가 제가 차 타고 돌게요 멀리 저 800이니까 멀리 돌게요 네 나 400을 껴야겠다 형이 쏴주세요 자 쏴주세요 나 나이스 기절 나이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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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배린인데 이건 차타고 도니까 개당황하네 ye 하하하하 중고 하하하하 kä 어떻게 해? 어! 저기 사람! 나 파츠 아직 다 못따랐어 좀 멀어요 120 방향 사람 그냥 뛰고 있어요 그냥 어? 그냥 뛰고 있다고? 2대 어? 보인다 보인다 3대 1대율 아 저거 아깝다 아깝다 저거 너무 쫓아갈래? 네 쫓아가죠 빨빨빨빨빨 컴온 그만 먹어 아깝단 말이야 아깝단 말이야 간다 이게 나중에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지 어떻게 알아 아 코앞에 있는데 어디지? 가자 가자 가고 있어 저기 있다 저기 아 저거 아 저거 어디야? 쟤가 보는 나무 돌 옆에 있는 나무 아 여기? 아 이거? 어 다른 곳 쏜다 기절 어 친구 있나 본데 잠깐만 나 이거 잠깐만 나 실 아 여기 있다 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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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앞에 방금 친구 있는 애였구나 방금 그 1쪽짜리 두 번째로 죽은 애가 제가 쏟은 애예요 아 나 바퀴 까졌네 이거 친구 있는 애였구나 저 형이랑 같이 타야돼요 어 카고파리 카고파리다 파츠 버리지 말걸 아하하하 어 카고파리 파츠 다 버렸는데 짱나갖고 씨 나도 여기도 카고파리 있네 쌍구파리였는데 아깝다 얘도 8배율 있어요 8배율 필요하시면 필요하세요? 나 8배율 있어 아 근데 형 차도 연기나네 아이고 아 너무 많이 싸웠다 이 차타고 소염기요? 뭐 어쩔 수 없지 거거 먹으러 다시 갈 순 없잖아 이거 연기나는거라도 타야지 뭐 어떻겠는데 아 차가 다 다 부서져버렸네 안전지대 개 멀다 이거 안전지대까지 가지고 차 버리죠 오케이 그거 그거 밖에 없어요 밖에 타졌어 아하 그러네 이거 이거 왜 날 나갔어 방금 전에 개한테 맞다가 안전지대까지 그냥 빠르게 들어가고 싸우지 말고 들어간다 피 개없다 진짜 오케이오케 자 버리자 아 이거 지금 만나면 조지는데 이거 이거 총알 한 AK 총알 한 6대 박으면 터지겠다 이거 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카다따 tak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여기서 내릴까요? 오 오 조심해 앞에 보급있다 근데 아 씨 여기서 NOT 사람은 안보인다 저거 먹지 말 안먹지 알 것 같은데 차가 없어서 아 이거 차 일단 멈춰 이게 자꾸 움직여 자극 나게 정자 내러면 그렇죠 보급은 안먹는게 나을거 같고 근처에 사람 있을거야 분명히 근처에 여기 전투에서 소음기가 진짜 유리한데 여기서 싸울 때 보급말고 갈 데가 없네 움직일 때가 팔각정? 팔각정 저거 자기가 바뀌구나 어차피 저기로 가야되네 어디 보급적으로? 이렇게 된거 보급 먹고가자 풀도핑하자 그럼 지금 여기서 싸운다 저기 저 어디지 저기가 밀타 16명 남았네 벌써 이렇게 된거 보급 먹고가자 저거 우리꺼야 아무도 안오는데 뭐 나 죽을수도있으니까 넌 오지마라 나 혹시 죽을수도있으니까 넌 안왔으면 좋겠다 아니야 아니야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무슨소리세요 어 손손다 저쪽인데 195 나 쓸데없네 연막차 뒤에 깠어 도시에서 날리는 도시에서 까는 나 잠깐만 야 어딘지 안보여요 어 야 튀자 튀자 안보여 아니야 이거 간다 진짜 뒤진다 이거 근데 우리 안전지대가야되는데 큰일났어 이거 바위 뒤로 여기 바위 안전에 여기 안전에 괜찮아 쟤 카고파리라서 멀리서는 저렇게 못갈게 멀리서 잘 못맞춰 와리가리치면서 뛰면은 괜찮아 괜찮아 저기있다 저기 보인다 저기있네 그냥 어 나이스 복먹자 그럼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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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었어 밀바세? 그냥 뛰고있었어요 밀바세 그냥 밀바세 그냥 그냥 뛰고있길래 팔벨 끼고 졸랐었어 아 이거 mk24야 형 죽었어 그래도 배나는 3레벨이잖아 전 이미 3레벨였던 그래도 3레벨 가방이잖아 디기히히히히히히 이거 어찌하구만 띵띵띵띵띵 안전쯤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도 들어간 다음이 문제네 이게 어디야? 어 저기 오른쪽 앞에서 손을 좀 붙지 앞에 해우수 들어갑시다 저거 조그만거 오케이 엄청 싸우네 카고팔 대전이야 다 카고팔이야 무슨 똑똑 빼기 조심해요 와 보급 두개 떨어진다 여기 와 먹고싶다 안돼 안돼 지금 여기서 보급이 의미가 없어 먹다 죽어 막판에 보급 존나 많이 떨어지는거 같아 원이 작아서 그런가 아 그런가 보다 안전지대에만 보급 떨어지니까 왼쪽에 오토바이 소리 여기 240방향 살짝만 볼까 시동만 걷는데 잠깐만 보고 올게 뭐야 어딨는거야 저기 엄청 싸운다 165방향 아 아 저깄다 어디 방향 저기 240방향 집에 들어간거 버기 섰어 버기 240방향 집에 들어간거 어 저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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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쪽 밀밭 바위뒤 진짜 여기 너무 위험한게 165에서 엄청 싸워요 이거 우리 또 가야되거든 어차피 지금 갈까 그럼 가자 지금 어 지금 갈까 어 지금 가자 지금 165가 우리가 들어가야되는 방향인데 이거 우리 우리 뛰는 방향으로 오른쪽에 우리 기준으로 지금 210방향에 사람 끼고있어 오케이 여기 왼쪽 너머로 오토바이 있긴 한데 안타네 풀 도핑하면 더 하자 어차피 가는김에 이거 보급 한번 더 먹고 보급 한번 먹고 가야겠다 어차피 가야되네 어차피 먹어야되네 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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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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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앞에 사람 개많아요 어차피 보급 먹어야 오케이 드세요 드세요 어차피 먹고 가야되네 이거 야 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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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이거 안 먹으면 15비 아드레날린 이제 씨발 드세요 드세요 가자 가자 컵 엄청 싸운다 여기서 뒤좀 봐야겠다 이제 오늘 좁혀지는거 그렇다면 후라이팬은 이제 작별이군 음 길리 슈트 9명 남았네 저기 팔각정이 지금 그냥 들어가있어요 애들 오는거 볼라고 새뚜껑 새뚜껑? 그러네 새뚜껑 생각은 안했네 아 뚜껑 뚜껑이 생각 안깠어요? 응 지금 먹어요 지금 시간 있어요 네 시간 있어요 먹어요 오 야 저기 사람이 있어 씨발 어디 방향 어디 방향 와 씨발 놀래라 이 새끼가 먹었을거 같은데 뚜껑이 어 내가 내가 뚜껑이 존나 때렸는데 아냐 새거야 새거야 이 구성 개 많다 9 8개 있다 얘 네 와서 드세요 여기 뚜껑이 여기 안전지대 아니에요 와 깜짝이야 깜짝이야 뭐야 뚜껑이가 새거야 나 뚜껑이만 때렸는데 이상하다 이렇어 뭐지? 어 자기장 왔어요 튀어야 돼요 존나 아파 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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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야 씨발 나 갑박 다 터졌어 씨 8명 나왔어요 나 이제 맞으면 안돼 이제 코앞에 있을거에요 진짜 코앞에 도핑 도핑 아 이거 왼쪽으로부터야 돼 오른쪽으로부터야 돼 아 나 깜짝 놀라갖고 에이미 개 흔들렸어 설마 아니 우리 지나온 자리인데 거기서 보급 보급 먹고 있어 저기 어디냐 앞에 팔각점 쪽에 있으면 총소리 여기 핑치 노란핑 안에서 밖에 쏘고 있나보다 안 보인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돌자 여기서 이제 근처에 사람이 있을거에요 앞으로 빠르게 붙자 여기 언덕 아래다 오케이 개꿀 도핑할거 많아? 네 있어요 지금 에너지 드림크 두개 있어요 아드레날린 줄까? 아드레날린? 형 몇개 약 몇이에요? 저 오형이 나 두개 있는데 나 에너지 드림크 두개 아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아드레날린 괜찮아요 도핑 꽉 차있어요 이제 근처로 애들 올텐데 슬슬 뒤에서도 올거 같은데 삥 돌아서 온 애들 바로 앞에 일단 있고 우리 앞에 엎드려있자 얘 근처에 흠 길이 슈트 입은 상태로 에너지 드림크 마시면 티 나겠지 도는 애들 혹시 없나 보고 있을게 오케이 애들 안보이는데 여기가 흠흠 다섯명 남았는데 네 어 저기있다 저기사람 어디? 어디스킬 잡았어요 혼자 30방향이 있었어요 뒤에서 혼자 기어댕기고 있었어 자기장 저쪽이래? 2대2인가? 2대2 가능성이 높죠 그쵸 도평하면 더 하죠 아니 그냥 풀로 꽉 채워버리자 나는 길리슈트다 자리 잡고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쪽 지금 안전지대 쪽에서 총소리 아까 많이 났거든요 저 수류탄 7개 있음 아 근데 여기 풀밭 우워져가지고 움직여서 잘 안보이겠다 이거 네 여기 괜찮아요 형 수류탄 몇개 있어요? 나 6개 뒤에! 나 숨은다 던질게요 아 저기있다 양쪽에서 숨은다 난 넌 살아라 한 명 킬 왼쪽에서 엄퍼 소리 났는데 안전지대 쪽 한번 기어봐요 안전지대로? 응 안전지대로 한번 기어봐요 엄프 방향은 어느 쪽이었어? 어 애니 방향 애니 내가 한번 보고 브리핑 해줄게 해봅부터 해 했어요 내가 어디있지 저기있다 저기 찾았다 아 저기있다 저기 어 저기 어 60방향 카운파리야 조심해 쪽배기 조심해 쪽배기 이거 위주로 쏟아 가만히 이어나 일주가 아니 다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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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새끼야 잠깐만 나도 이 새끼 싸풀 방해해야 겠다 야 이 거짓새끼야 나이스 야 좋아 다 지렸다 싸풀 방해 와 잘했다 저 혼자 했구나 저 9킬 했어요 9킬 와 나 3킬 나 잘하 훌륭하십니다 남아가죠 엎어진 상태로 이겼네 형 걔 보였어요? 형 시야에? 어 내 바로 옆에 있었어 얘한테 안 죽이던데 왜 안 쏴 지 총알 머자라졌어 너 못 죽일까봐 거짓새끼 나 쏘는 동안 나 쏘는 동안 남은 두 명 둘 다 수루탄으로 잡았다 수루탄 건져서 다 안전지대 나무 뒤에 있는 거 끈집어내서 싸웠다 둘 다 첫놈도 수루탄 놓여서 나온거 죽이고 두 번째 놈도 나온거 죽이고 못 봤을리가 없지 만나요 정신 메뉴 정신 승리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